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열대저기압 16W가 한국과 일본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를 보시면 이미 한국과 일본 근처로 많이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열대저기압 16W의 진행 상황을 보면 8월 22일 금요일 오전 3시에 30노트 21일 오전 3시에 40노트 22일 오전 3시에 40노트 23일 오전 3시에 30노트 24일 20노트입니다. 8월 20일부터 24일까지의 중심부근 최대풍속을 보면 열대저기압으로 보여지며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보면 주말에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8월 21일 토요일에는 16W 열대저기압의 습기가 중국에서 다가온 저기압으로 유입이 되면서 결국 많은 양의 수증기로 인하여 한반도의 많은 양의 폭우가 주말에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저기압과 남쪽의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저기압이 통과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강약을 반복하는 형태의 강수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말인 21에서 22일에는 일본과 중국에 일주일 사이 1000mm 넘는 비를 뿌린 기상인자가 한국으로 모여들어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폭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국 산둥반도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정체전선에 수반된 비구름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 다음 주 초반에는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를 지원받은 저기압이 한 차례 들어오면서 오는 24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이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4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